왼쪽은 확실히 저 사람 배우나 유명한 사람이겠다고 하는데 오른쪽은 그냥 평범한 할머니네 정말 슬프겠다 아니 그리고 저기 한게 젊었을 때는 저렇게 이마가 넓으니까 되게 환하고 보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 넓은 이마가 더 넓어지셔서 그런가 조금 그죠 이분 난 저기 같아 그 새끼에 나오는 탕웨이? 탕웨이 닮았네 미인이네 몇 년 세? 30년 세요 우리 엄마랑 비슷하네 이분은 심지어 학자셨어요 그래가지고 200개가 넘는 논문과 책과 그런 것도 다 느낌이 난다 어쩐지 지적으로 생겼었는데 아니 연세드신 모습에서도 약간 그 뭐라 그래 약간 그 꼬장꼬장한 느낌? 약간 그런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뭔가 많이 배운 사람? 학식이 있는 사람 같지 눈동자에 그게 있네 그래 loggar